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영화 탈출에서 내일을 위한 탈출을 시작한 북한 명사인 조명 역할과 같은 배우 이지혜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개봉 날인데 유럽에 한 걸음에 다녀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도 극장이 꽉 차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진짜 믿지 않아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아무튼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가족들, 친구들, 지인들에게 영화 너무 재밌었다고 추천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? 네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. 탈출에서 미용생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. 지금 생글리자는 추억을 보시잖아요. 진짜 재밌어요. 지금까지 금방 순삭되신 겁니다. 영화 보시고 즐겁게 감상해주시고 오늘 맛있는 거 해주세요.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저희가 중요한 영원히 더 준비한 건 흠이 있습니다. 혹시 저희 오늘 7월 3일 생일 축구 오늘 7월에 생일 축구 저희요. 제훈 snowy 도합하시면서 재훈 snowy 오빠! 지금 언제 생일 축구 언제나 7월 6일이야. 시청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배우님들 다음 반응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빠 이거 좀 꺼주세요 오빠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배우분들 정식으로 관객분들께 정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환님 교환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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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다 다녀주세요 entfer니다 수고하셨는데 무빙аем 오ah 재밌게 되stäino лю